오히려 이잡트에서 입을 수 있는 옷 여기서 입을 수 없어요 너도 옷 치마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뷰티를 전공하고 있는 김고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패션 뷰티를 다루는 미지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요? 오늘은 뷰티스튜디오에 오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잡트에서 온 전화라고 합니다 저 여기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1년밖에 안 되셨는데 한국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어학영수 받으러 왔거든요 1년 동안 아 한국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한국말 배워서 이잡트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거예요 아 되게 신기하다 저 한국에 대해 관심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오게 됐어요 전공을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저 건국대학교에서 미디어 컨텐츠 학과 공부하고 있어요 이잡트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랍어습니다 아랍어로 대화하면 22개 나라랑 대화할 수 있거든요 오 아랍어를 쓰는 데가 되게 많네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어려운 언어래요 아 그러면 아랍어로 간단한 자기소개하는 것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일살람왈라이쿰 아나이수미 안녕하세요 일살람왈라이쿰 제 이름은? 일살람왈라이쿰 아나이수미 김고은 아랍어우 아랍어우 오신 거 오신 거예요? 이집트가 정말 오래된 문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고대 무덤에서 향유가 나왔고 그리고 코올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벌레나 퇴치하기 위해 코올을 사용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시네요? 약간 조금조그만하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집트라고 하면 피라미드죠? 네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미이라 미이라 만드는 이유 알아요 저 뭔데요? 미이라가 왕이나 완전 높으신 분들을 미이라로 만들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숭배하고 그 왕이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있어서 그래서 미이라로 만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 다른 인생 있다고 믿어서 다시 한번 태어날때는 슬 옷이나 액세서리 그런거 다 같이 묻어요 네 왜냐면 태어나고 먹을 음식이나 진짜 다 묻어요 박물관 가면 미라 보면 손독까지 남아있어요 손독까지 남아있다고요? 네 머리카락도 다 남아있어요 오 신기한데 좀 무서워요 한국 문화와 이집트 문화를 둘 다 경험해보셨는데 두 문화의 차이점이 혹시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랑 이집트랑 문이 떨어져 있어서 다이 달라요 진짜 어떤게 가장 달라요? 날씨는 진짜 여기 사계절 있고 이집트 가면 여름과 겨울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아 겨울 아니구나 진짜 안 추워요 그냥 가을 날씨죠 겨울이 8도래요 8도까지 떨어지는데 나라가 그때 싫어요 너무 추워서 나오지 말래요 날씨랑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게 있어요? 전댓말 반말 우리 이런 거 없어가지고 한국 왔을 때 와 진짜 여기 예절 최고다 적이면서 인사도 하고 어르신한테 이렇게 드리면 손으로 가져다요 이렇게 하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하철은 지하철은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라 가라다야 돼요 피라미드 기자 있거든요 기자 기자 지역 이름 지하철 타고 기자 도착해서 미니버스 타고 피라미드 앞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하철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성을 모두 따라서 늦어진다 하나 둘 셋 오오 맛있다 엄마 이름 안 들어가고 아빠 이름 아파족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이름이 엄청 길겠어요 그러면 들을 자신 있으세요? 어! 궁금해요 쟈아 왈리드 탈세인 아흐마드 아흐마드 쟈인 쟈인 그리고 왈리드 아빠 이름 탈세인 할아버지 이름 아흐마드 할아버지 아빠 아흐마드 할아버지 할아버지 쟈인 성애인 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 이름이 진짜 엄청 기니까 동명이인은 진짜 단 한 명도 없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하나 있어요 아흐마드 마흐마드 마흐무드라는 이름 진짜 많아요 저 마흐무드라는 이름 알아요 이집트 사람 80% 아흐마드 마흐무드 아 그래요? 진짜요 그리고 다 별명은 하메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메다 하메다? 힐에서 있으면 하메다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다 젖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친척 중에서 아흐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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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인 네? 아 진짜요 아흐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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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인? 아니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면 서로 부를 때 둘 다 풀네임으로 불러요? 아니요 그거는 너무 싫어서 외울 수 없잖아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연애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약혼 많이 해요 연애하는 사이면 대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이렇게 말 많이 못 하고 약혼자예요 약속했으니까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집트랑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알았던 여성들은 어떤 문화가 있나요? 시작! 만 알아요 니캅도 있고 니캅? 니캅 차도르도 있고 차도르 들어본 것 같아요 차도르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로와 두 번째 수도는 알렉산데리카 저기는 히잡 쓰는 사람 별로 없고 디캅 쓰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유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히잡 쓰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안 쓰잖아요 저도 안 쓰잖아요 그럼 이러고 그냥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당연하죠! 아! 오케이 아! 당연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유럽이랑 섞여 있어서 생각 보수적이 아니에요 보수적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갑자기 히잡 쓰겠다 어! 써도 돼 난 히잡 안 쓰겠다 어! 안 써도 돼 상관없어요 쿨하다 네 진짜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집트에서 입을 수 있는 옷 여기서 입을 수 없어요 노출 심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집트 아랍 나라지만 유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유럽과 건너편이 있어서 그래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에요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은 코샤리라는 음식이에요 그거 그거예요? 스파게티 면이랑 콩이랑 먹어봤어요? 아니요 유튜브 봤어요 아! 그거 비빔밥처럼 생겼는데 진짜 맛있대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식사에서 불편한 예절이 아까 예절 얘기했을 때 많이 다르다 했잖아요 지켜야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식사하면 말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 식사할 때 회의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절대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식사 예절이고 어르신 앞에 탈이 꼬고 앉으면 안 돼요 저희도 근데 그런 거는 안 좋아하죠? 예절이다 이런 문화가 있는 것보다는 당연시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 똑같구나 네 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사할 때는 악수하는 편이에요 음 악수로 인사 그리고 여자들끼리는 볼 뽀뽀하고 남자끼리는 볼 뽀뽀하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요? 오! 우와 하하하하 다음에 마주치면 이렇게 할게요 네 하하하하 이집트 패션 따로 있는 거 아니라 유럽 스타일로 이렇게 입고 있고 우리 핸드메이드 만든 옷도 진짜 많이 입어요 집에서 다들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하하하하 전문가 있죠? 아 네 제 핸드메이드 해서 가게 이렇게 매장하는 거죠 이렇게 핸드메이드 많이 입는 편이고 상복에서 작은 치마 있지만 이렇게 노출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거꾸로 파지 무조건 입지만 여기서는 나시나 뭐 상체와 하체 차이네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왔을 때 교복 봤을 때 진짜 너무 예뻤어요 다른 나라분들이 저희 진짜 교복을 제일 네 탐내하시는 거 같아요 네네 진짜 제가 완전 예뻐서 한번 사고 싶었어요 뷰티템은 또 뭐가 유행하는 게 있어요? 뷰티템은 사람 따라서 달라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자가 다 입어봐야 아 나랑 이거 맞구나 해야 되죠 화장품도 그냥 써봐야 하는 거니까 특별히 유행하는 게 없나 봐요 이렇게 잔아님이랑 서로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진짜 너무 너무 깜찍하시고 일단 이집트 문화를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잔아님께 이집트 스타일로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 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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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